야 웃을수록. 추상 같아. 그렇지. 만약에 이 섬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섬 사람이야. 나 여기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와 렐라 섬이야 렌다 아일랜드. 언니 그거 뭐예요? 골. 완산? 응. 아 이름 쓰는 거야? 와이다 그러니까 완이 되네. 아 완산 쓰고 이름 쓰는 거야? 동경. 동경이 이렇게 써야지. 또. 또 맞게? 아 또 맞게 써야지. 안 써야 되니까. 이름은 여기다 써야지 우영아. 이. 아 남자들은 다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자 수지에 쓴다. 어. 어. 뭐야. 이게 뭐예요? 너 이름 쓰는 거야. 너 이름 쓰는 거야. 뭐라고 mein, 너 우린 utiliser 어김 epareanme? 어그거 나랑. 아이 backed Now hey, baby. 이 섬은 이 거야? 이 섬은 이 거야? 하하하hart. 오늘 Quem, baby. 새늘은 어디에 낳으려고요? 하하하 babaya, esaya, you know. 하하. 하하하하. 아 Gob, yipareanme, dukeman. 오빠가 할 줄 아 not done, hihi, whooing. 저기와 놀아? 어새아, EE rukeman. 하하하하. 아, 오빠, 오빠! 아, 왜?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름 같지도 않잖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름 같지도 않잖아. 아, 이게 뭐야.